가추냉이 주 who knows odd 가추냉이 아이가 꼼기 딱 아이가 가보았 우린 80개 이제 비타민 나무 마치 였었는데 비타민 나무 싹 해버리고 자가버리 하늘 이렇게 좋아도 되는거야? 심읍시다 이게 밭이 세군데로 나눠져 있어서 더해 밭이 세군데로 나눠져 있어서 더해 갑시다 한 두개씩 두개씩 들고 가면 되겠네 아래부터 심을까? 심고 내려오는게 낫지 않아? 아래부터 심을까? 아래로 가져가 위에 또 심고 많이 심었쥬? 너무 더워 요거는 어젠가 그저께 심은거고 오늘은 오늘은 여기구나 그 다음에 저 밑에 이게 비타민나무 밭이었어요 비타민나무 뽑아버리고 들깨 심었네? 올해는 고소한 여기 몇줄 못 심었어 오늘 내일까지만 심으면 끝날거 같아요 이렇게 뭔가 또 넓어보이지? 넓지 엄청 넓지요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남의 떡이 더 맛있어보이는거야 오늘의 떡이 더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빵~~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